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걸리자 5km 넘게 도망치다가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 남성은 친구 집 등을 전전하다가 일주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허겁지겁 순찰차에 올라타는 경찰관들.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바꾸며 검정색 승용차를 따라갑니다. 추격전은 의정부에서 노원까지 5km 넘게 이어졌고 운전자는 차를 인도 위까지 끌고 올라가더니 아예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지난달 7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운전자가 급가속하며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운전자가 버리고 간 차를 조사해보니 60대 남성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소유의 차량. 그런데 A씨는 지난 2021년 3월과 2022년 6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법인 차를 이용하면 과속카메라 등에 적발돼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을 노리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닌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망갔던 A씨는 친구 집 등을 전전하다 경찰이 차 소유주 추적에 나서자 일주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압수하고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